야담TV,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영남 어느 마을 제일 가는 부호, 심진사의 집에 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에그, 저 가엾은 거. 심진사 내 아기씨가 병이 들었다더군. 하필이면 그리 고운 아기씨가 말이여. 원래 고운 꽃일수록 쉬시든다고 했거늘. 심진사의 외동딸 연화는 얼굴도 마음씨도 빼어난 아가씨였습니다. 열다섯 나이에 벌써 주변 고울에서 혼담이 줄을 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는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저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아이고, 얘야. 이제 시집갈 때도 되었거늘. 대체 왜 그리 혼사를 미루려 하느냐? 그저. 연화는 말끝을 흐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눕곤 했지요. 점점 연화의 얼굴은 창백해져갔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의 방 근처를 지나던 한여가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오시는군요. 그래, 이제 내 혼이 물을 익어가는구나. 한여는 깜짝 놀라 방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만이 스며드는 어둑한 방 안, 연화는 홀로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리 오렴. 내 혼이 더욱 무르익을 때까지. 매일 밤 나를 기다리거라. 이 광경을 본 한여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한여의 입을 통해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심진사대가 아기씨가 귀신 들렸다네. 밤마다 홀로 허공과 이야기를 나눈다지 뭐야. 그저께는 김진사대 따님이 실종됐다더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닐세. 이 소문을 들은 심진사내외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무당도 불러보고, 절에 가서 백일기도도 올려보았지만, 연화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소인, 이 마을 새로 부임한 의원. 강무백이라 하옵니다. 아기씨의 병을 고쳐드리고자 왔사옵니다. 하지만 심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의원께서 무슨 힘이 있다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도 손을 들었는데. 그러자 강무백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 아기씨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니옵니다. 제가 아기씨를 직접 한 번만 뵙게 해주시옵소서. 강무백은 연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창백한 안색의 연화가 보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무백이 연화를 보자마자 몸을 부르르 떨더니 뒤로 울러났습니다. 이, 이는? 강무백의 눈에는 연화의 머리 위로 시커먼 기운이 소음 돌이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 속에서 어떤 형체가 은은하게 비치는 듯했지요. 아기씨, 혹시 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에 연화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게 어찌?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마다 검은 갓을 쓴 한 사내가 꿈에 나타나옵니다. 그이는 자신이 저승사자라 하였고, 이상하게도 그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그이와 함께 있고 싶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연화의 말을 듣고 강무백의 안색이 창백해졌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이로 소이다. 아기씨의 혼이 위험하옵니다. 강무백은 심진사 부부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대감, 마님, 아기씨의 병은 제가 예전에 승림께 들은 바와 같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강무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경상도 안동 땅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사옵니다. 열다섯 처자가 밤마다 저승사자를 만난다 하더니 보름달이 뜨던 날 처자의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 그만. 그, 그 처자는 어찌 되었소? 강무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저 차리찬 시신만이 남았을 뿐이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마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고, 심진사는 부인을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연화도.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제가 스승님께 배운 미술이 있사옵니다만. 강무백은 품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에서는 은은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 부적으로 아기씨의 꿈에 들어가 보겠나이다. 허나. 허나는 무엇이오? 이는 목숨을 건 일이 될 것이옵니다. 꿈속에서 저승사자와 맞닥뜨리면 소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그날 밤, 강무백은 연화의 방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부적을 들고, 입으로 오는 스승님께 배운 비문을 외웠지요. 한참 후,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이상하게도 연화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나직한 소리가 들리자, 강무백은 재빨리 부적을 들어 올렸습니다. 돈 많이 받으며, 돈 많이 받으며, 돈 많이 받으며, 돈 많이 받으며, 그 순간, 강무백의 의식이 흐려지더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달빛이 가득한 정원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꿈속인가? 그때였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와 함께 한 자락의 검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멎자 그곳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지요. 흥, 이런 곳에 뜻밖의 손님이 있었나? 검은 갓을 쓴 사내는 새하얀 피부에 써비 청아한, 보기 드문 미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강무백은 그의 실체를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내놈, 설마 50년 전 그... 허허, 과연 나를 알아보다니, 역시 그 늙은이의 제자로구나. 사내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섬뜩한 형상으로 변했지요. 50년 전, 너희 스승이 나를 봉인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완전한 힘을 되찾으려 하노라. 그래서 어린 처자들의 혼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나? 머지않아 보름달이 뜨면 아름다운 연어의 혼을 마지막으로 삼키리라. 그렇게 되면 나의 힘은 완전해지고... 강무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결코,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리라. 그는 품에서 또 다른 부적을 꺼내들었습니다. 차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진언이 적힌 부적이었지요. 하지만 사내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리석구나. 내놈이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중간 사내의 손짓과 함께 검은 안개가 강무백을 덮쳤습니다. 강무백은 안개 속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지요. 크크크, 이제 넌 영원히 이 꿈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무백의 의식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연어의 방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강무백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검은 안개에 닿았던 부분이 치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지요. 과연 승림의 말씀대로 그자는 보통 귀신이 아니었구나. 다음날 강무백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낡은 서책을 펼쳐보았는데, 그것은 스승님이 남기신 비급이었지요. 50년 전 한양에서 일어난 대재앙. 이거 처자의 원원을 빼앗아간 저승사자의 저주. 강무백은 서책을 읽어내려가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자는 단순한 저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일곱 처자의 혼을 아삭하다. 도사에 의해 봉인된 요물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여섯. 연어 아기씨가 일곱 번째가 되면... 강무백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보름달이 뜨기까지는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요. 비급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던 강무백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옵니까? 비급의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곱 처자의 혼을 모두 삼키면 요물의 힘은 천상의 경지에 이르러 더 이상 어떤 도술로도 봉인할 수 없으리라. 강무백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미 여섯 명의 처자를 삼켜 강해진 요물을 상대하기엔 자신의 도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스승님, 어찌하면 좋단 말씀이시옵니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원 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심진사대 카녀가 눈물 범벅이 된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기씨가... 무슨 일이다냐? 아기씨의 몸이... 차갑기가 얼음장 갔사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질 않으시옵니다. 강무백은 즉시 연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섬뜩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지요. 연아는 이불 위에 하얗게 누워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배곡처럼 창백했지요. 이리 빨리... 보름까지는 아직 이틀이나 남았거늘... 강무백이 연아의 맥을 짚어보니 죽은 사람처럼 미약하게 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연아의 입에서 가느다란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리, 저승사자 나리... 강무백은 즉시 부적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비문을 외워도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크크크... 이제는 소용없다. 어디선가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안의 초는 모두 꺼지고 달빛만이 어스름하게 비치는 가운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녀의 혼은 반쯤 내 것이 되었으니... 감히... 강무백이 부적을 던졌지만 그림자는 쉽게 피해냈습니다. 어리석구나. 이제 내놈의 도술로는 나를 당해낼 수 없다. 그림자는 연아의 몸 위로 천천히 다가가자 그때 강무백은 비급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요물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일곱 번째 처자의 순수한 혼이 스스로 요물을 거부하는 것이니라. 강무백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습니다. 연아 아기씨, 그 자는 아가씨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옵니다. 50년 전부터 처자들의 혼을 빼앗아 온 요물이옵니다. 그러자 연아의 몸이 살짝 움찔했는데 그 모습을 본 그림자가 당황한 듯 멈춰섰지요. 감히 방해하지 마라. 그림자가 강무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중간 강무백의 온몸이 시커먼 안개에 휘감겼고 목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으, 연아 아가씨. 그 자가 보여준 것은 모두 거치시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허상일 뿐. 강무백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연아의 귀에 닿았나 봅니다. 연아의 눈꺼풀이 살며시 움직였고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나, 나리, 당신은... 연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잘생긴 저승사자가 아닌 첨뜩한 형상의 요물이었지요. 안 돼, 안 돼... 요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를 터뜨렸는데... 그 순간 방안이 시커먼 안개로 가득 찼고 음산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 혼은 이미 반쯤 내 것이 되었으니... 요물이 연아의 목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무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요물을 향해 달려들며 말했지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못 가게 하리라. 강무백은 요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커먼 안개가 그의 살을 파고들어 피부가 타들어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이럴수록 그녀의 혼은 더욱 빠르게 내 것이 되리라. 요물의 말대로였습니다. 연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갔고... 그녀의 숨소리는 더욱 희미해지고 있었지요. 이제 끝이로구나. 체념한 강무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때 연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지요. 강... 무배... 나리... 연아의 희미한 목소리에 요물이 당황한 듯 움찔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 혼은 이미 반이나 내 것이거늘. 하지만 연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흐릿하던 눈동자의 강한 의지가 깃든 것이었지요.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나리께서 제게 보여주신 거짓된 사랑이... 연아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요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듯 몸부림치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감히... 하찮은 내까지 깨... 요물이 울부짖으며 더욱 강한 검은 안개를 내뿜었습니다. 그 순간 강무백이 마지막 힘을 모아 외쳤습니다. 아기씨! 스승님의 비급에 쓰여 있었습니다. 요물은 오직 처자의 진심어린 거부로만 물리칠 수 있사옵니다. 이놈! 입 다치지 못할까? 요물이 검은 안개로 강무백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강무백은 숨이 막혀 괴로워했지만 계속해서 외쳐댔지요. 아기씨!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보이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연하의 가슴에서 갑자기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요물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점점 강해졌고... 그 빛은 요물의 검은 안개를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아니 요물이시여... 이제 제 마음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연하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자... 그녀의 손끝에서 맑은 빛이 퍼져나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지요. 어찌... 어찌 이럴 수가... 요물이 비틀거렸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는데... 처자의 순수한 혼에서 나오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6명의 언니들처럼 저도 당신에게 넘어갈 뻔했사옵니다. 하지만... 연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겠나이다... 중간 방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는데... 그 빛은 마치 새벽의 첫 햇살과도 같았지요. 으아악... 요물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몸부림쳤는데... 50년 동안 쌓아온 어둠이... 연하의 빛에 의해 하나둘씩 벗겨져 나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승리를 확신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연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갔고... 그녀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씨 이대로 가다간 아기씨마저 목숨을 잃을 것이옵니다. 강무백이 연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강나리... 이제 알겠나이다... 제가 거짓된 사랑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처자들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을... 연하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요물의 비명은 점점 커져갔고...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마침내 하나의 검은 연기로 변해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순간 연하의 몸이 스르르 쓰러지고 있었는데... 연하 아기씨... 강무백이 달려가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요물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연하의 숨결도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강나리... 이제 편안해졌나이다... 연하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방 안에 갑자기 맑은 빛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 빛 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하얀 나비들이 빛 속에서 날아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요물에게 희생된 여섯 처자의 혼이었지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사옵니다. 드디어 저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처자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고... 그들의 모습은 흡사 달빛처럼 은은하였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요. 연하 아기씨... 당신의 순수한 희생으로... 저희가 해방되었사옵니다. 여섯 처자의 혼이... 연하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놀랍게도 연하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것이... 강무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하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분명 멎었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저희의 생명력을 나누어드리겠나이다. 당신은 더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섯 처자의 혼이... 하나씩 연하의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연하의 몸에서는... 생명의 빛이 퍼져나갔지요. 으... 마침내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광채가 어려 있었지요. 강... 강나리... 아기씨... 정말로 살아나신 것이옵니까? 강무백은 눈물을 흘리며 연하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심진사 부부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달려온 부모님을 본 연하의 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이...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그렇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벽빛이 방 안을 비추었는데... 바람을 타고 꽃잎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아기씨... 강무백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제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강무백을 불렀지요. 강나리... 여섯 언니들이... 제게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리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 저를 살린 것이라고... 연하의 말에 강무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심진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젊은 의원,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시니... 앞으로 우리 집에... 사위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소? 예? 그... 그저... 미천한 의원에 불과한 제가... 강무백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연하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지요. 이제 제 곁에 머물러 주시겠나이까... 그때 마당에 핀 메와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얼마 후 연하와 강무백의 홀렛이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마당에는 메와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었고... 여섯 마리의 하얀 나비가 그 주위를 맴돌았지요. 여보, 그날 이후로 꿈에서 여섯 언니들을 뵈었사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언니들께서 말씀하시길... 제 안에 그분들의 생명력이 함께 있기에... 이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랍니다. 강무백은 감동해 저저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들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오? 앞으로 매년 봄, 메와가 필 때마다 외로운 처자들을 위한 제를 올리자 하셨사옵니다. 그리하면 언니들께서도 함께하시겠다 하셨지요. 그날 이후로 연하와 강무백은 매년 봄이면 메와 나무 아래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하얀 나비들이 찾아와 그들 주위를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그날은 항상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와 강무백에게는 일곱 명의 예쁜 딸들이 태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보며 이상한 이야기를 했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려, 일곱 아이들의 눈빛이 마치 옛날 이야기 속 일곱 처자의 눈빛과 똑같다는구려. 그것뿐이 아니요. 달빛 아래에서 보면 그 아이들 주위로 은은한 빛이 감돈다지 않소? 소문대로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상한 능력을 보였지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가 하면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등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여보, 우리 딸들이... 그렇사옵니다. 일곱 처자의 선한 마음이 우리 딸들에게도 이어진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연아와 강무백의 가족은 대대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매화가 필 때면 여섯 마리의 하얀 나비가 그들의 집 마당을 찾아온다고 하지요. 옛말에 진심이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 연아는 처음에 거짓된 사랑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강무백의 진정한 마음이 그녀를 구원했지요. 또한 여섯 처자의 한을 풀어준 것도 바로 연아의 순수한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50년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거짓된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야담TV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신 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내드립니다.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